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저희 골든타임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매주 금요일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계셨던 여러가지 아파트들을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고민상담에 이어서 알짜 투자처까지 공개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QS에 오은주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함께 지난 시간부터 사실 너무나 궁금했지만 그동안 섣불리 가보지 못했던 아파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집뷰 그들이 사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정말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높은 주거지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3D 영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생생했다라는 평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에 못지 않은 인기를 얻었던 아파트 한 곳을 또 대표님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수동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갤러리아 포레, 서울숲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분양 시기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셨던 아파트입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먼저 개혀부터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가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이기도 하죠. 이 성수동에 서울숲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까지, 역까지 끼고 있다 보니까 역세권과 숲세권을 모두 가진 최고급 아파트의 단지다. 명실공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일단 상위 1%의 최상위 부유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파트다라고 한 바로 갤러리아 포레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성수동 하면은 그간에는 좀 낙후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뭐 갤러리아 포레가 지어질 즈음에는 성수동 일대는 낙후된 이미지가 있었죠. 하지만 성수동의 이미지를 부촌의 이미지로 바꿔놓은 아파트가 바로 이 갤러리아 포레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갤러리아 포레를 시작으로 해서 트리마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크로포레스트라든지 뭐 이런 최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있는 곳이 바로 성수동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최고가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의 대명사인 갤러리아 포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성수동이 좀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미지를 변화시켰던 그 최초 시작점이 바로 이 갤러리아 포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가 처음 생겨날 당시에 여러가지 이슈되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대중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켰던 내용이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곳에 많이 산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이 간혹간혹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면서 거기서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도 굉장히 멋지다라는 평들이 계속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기로 또 유명한 아파트이기도 하죠. 지드로곤 같은 경우에는요. 집을 소재로 한 노래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정어린 어떤 집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벌 2, 3세들이 많이 거주하기로 유명하면서 더욱더 이슈가 됐었죠. 그도 그럴 것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숲을 끼고 있고 이렇게 쾌적한 생활 환경과 조망, 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성수동 일대의 부촌의 중심에 위치를 한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더욱더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는 집 그중에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지드래곤은 이 집을 좀 소재로 한 노래까지 발표를 했군요. 저는 아직 들어보기 전인데 이따 끝나고 좀 한번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정말 이런 연예인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 등 좀 고수입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면서 점점 더 부촌의 이미지를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촌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최고의 시작점이 이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가격대도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접근할 수 있을지 갤러리아 포레아파트 현 시세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2008년에 분양을 한 이후로 2011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일단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펜트하우스가 66억에 매매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적은 평수인 168제곱미터가 32억에서 35억 선, 그리고 217제곱미터가 42억에서 48억 선, 그리고 24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0억이 넘습니다. 52억에서 53억 이 정도 수준의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이 명실공이 최고가의 아파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보유하고 있는, 보유로만 해도 부담하게 되는 어떤 보유세의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15.5%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서울 상위 10곳의 아파트 중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3,362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보유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어떤 최고가의 아파트다운 그런 세금까지도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10억 넘게 올랐죠. 일단 4년 만에 10억이 넘는 가격대로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도 굉장히 타고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성수동 하면 최근에 어떤 부동산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어떤 핵심 지역이 되면서 그리고 부촌의 이미지로 거듭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갤러리아 포레가 그 핵심에서 어떤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우리나라 부유층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어서 내는 세금 보유세만도 3천만 원이 넘는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 아파트가 최고급 아파트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만큼 좀 넓은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억에 가까운 그 가격대를 형성하기까지도 했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은 투자처로 접근해 보더라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그 어떤 아파트보다도 높았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이 가치가 점점 더 오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서울숲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갤러리아 포레 그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장점 때문에도 계속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까지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갤러리아 포레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입지와 앞으로의 미래 가치까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변 환경 분위기부터 대표님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네, 지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3D 광역 입지도로 갤러리아 포레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바로 앞에 서울숲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교통을 한번 보면요. 뚝섬역과 2호선 뚝섬역과 성수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분당선인 서울숲역에 가장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역세권이면서도 서울숲을 누리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한강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하면 또 입지가 성수대교 하나만 건너가도 바로 앞에 강남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성수대교를 건너면요. 바로 앞에 압구정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영동대교를 건너가게 된다면 청담동을 바로 앞에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압구정이나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중에 강남으로 형성이 되면서 주택가격도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아폴에는 남양으로 한강이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최근에 어떤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숲세권까지도 갖춰져 있는 아파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초고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입지적인 최고의 장점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높이 솟아나온 갤러리아폴에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조망이 한강뿐만 아니라 정말 서울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녹지환경을 갖추고 있는 서울 숲을 내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통망까지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지요. 과연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실내 분위기는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어떤 평형대로 어떻게 구성해져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치 내가 실내에 들어가서 보는 듯한 어떤 3D 입체 영상으로 내부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6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넓은 평형대의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는요. 평면도로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안방과 거실 그리고 보조 주방, 주방 그리고 작은 방이 3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3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욕실에서도 한강뷰가 가능한, 주방이 가능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면도로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요. 통로를 지나서 앞으로, 통로를 지나서 앞으로 거실로 가게 되면 파노라마처럼 한강이라든지 바깥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좀 탁 트인 조망과 함께 산면이 어떤 조망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한강의 조망과 그리고 서울숲의 조망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메이드 주방 그리고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안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쪽의 욕실에서도 조망이 가능합니다. 욕실에서, 욕조에서 한강뷰가 가능한 이런 조망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갖춰져 있는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 역시도 고급 아파트답게 어떻게 좀 어두운 톤으로 중후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가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개의 작은 방과 역시 방마다 내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에서나 바깥 전망을 보실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실도 방마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같이 거주를 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방 4개와 욕실 3개 이렇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깥 전망을 좀 보시게 되면 한강에서부터 서울숲 그리고 도시의 어떤 야경까지 볼 수 있는 49층 고층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성수동의 어떤 부촌의 이미지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 속속 분양되고 있는 최고가 아파트들이 모두 성수동에 들어서 있는 만큼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외부에서부터 내부까지 오늘 집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고가 아파트 이렇게 이슈가 되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 그런 집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3D 영상으로 내부라든지 그리고 그 외부 영상들까지도 만나보는 시간 가졌습니다.